자동만 컨트롤러입니다 밑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부품을 몇가지 갈았는데 이제 아예 동작을 안한다고 보내주셨네요 점점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스릴을 좀 마치고 전원을 인가해서 동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케이블 던자인데요 일단 여기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아그클리어로 물리고 여기에 220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아마 고객님께서 덤벙 소리 났다고 네 쇼트갑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전원이 안 들어왔던 건데 잘 부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양면기판이고요 네 인두기 열이 잘 안가아질 때는 패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하시는 게 이 대목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